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일반기획이사 2022년 1회 제5과목 기계제작법 및 기계동력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부터 100번까지 문제입니다. 81번부터 90번까지는 기계동력학, 그리고 91번부터 100번까지는 기계제작법 문제입니다. 자, 동력학은 비교적 이번 회차에는 좀 쉽게 출제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81번 문제 보겠습니다. 무게 10kN의 해머를 10m 높이에서 자유낙하시켜서 그랬어요. 10m 높이에서 해머를 자유낙하시킵니다. 초기속도는 0가 되겠죠. 10kN의 중량이 주어졌습니다. 10kN의 무게, 해머의 무게가 주어졌죠. 해머의 무게. 300N의 말뚝을 박았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말뚝을, 말뚝을 떨어뜨려서 300N의 말뚝의 무게는 300N으로 보겠습니다. W1, W2. 이렇게. 충돌한 직후에 해머와 말뚝은 일체가 되고, 충돌한 직후에 일체가 되고, 속도는 몇 ms인가 그랬어요. 충돌 직후에 속도, V-를 구하라. V-를 구하라. 이렇게. 자유낙하시켰으니까 해머의 속도도 0고, 말뚝도 초기속도는 0가 되는 거죠. 완투, 완투. 이렇게 봐서 적용을 시키는데, 직선운동, Y방의 직선운동입니다. 선운동량 보전법칙 적용을 시키죠. 선운동량 보전법칙. m1 곱하기 v1, m1 v1 플러스 m2 v2 이꼴 m1 v1 다시 플러스 m2 v2 다시 이렇게 해서 식을 세운다면, 지금 v1 v2 충돌을 할 때, 해머가 떨어져서 말뚝을 때릴 때 속도, 그 때릴 때 속도를 구해줘야 되네요. 그 때릴 때 속도를 v1으로 보는 거죠. v2는 0고, v2는 0고, 이렇게. v1을 구해줘야 되네요. v1. v1은 해머가 낙하해서 말뚝을 때릴 때 속도. 때릴 때 속도. 때린 다음에 말뚝과 해머가 같이 움직이는 거죠. 같이. 그 속도는 v1 다시, v2 다시는 같은 거로. 이렇게 보니까 m1 곱하기 v1은 m1 플러스 m2. v1 다시, v1 다시와 v2 다시는 같을 테니까 묶어서 v2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래서 v1을, v1을 계산을 해줍니다. v1의 속도는 초기 속도. v0, v0, 자연학화할 때 떨어지는 속도. v0 플러스 gt, gt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되고, 이거를 미분했을 때, 미분했을 때 높이를 구할 수 있죠. 높이 y는 v0t 플러스 1 2분의 1 gt의 제곱. 시간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게 안 나오는구나.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2배치의 y로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가 있네요. v0 제곱, 이렇게 이제 세 번째 식을 이용해서 풀어줘야 되겠네요. v1을 구해줍니다. v0가 0고, 이렇게. v1은 루트 2g y로 해서 계산해 줍니다. 루트 2 곱하기 9.8 곱하기 y는 10m. 10m에서 계산해 주면 mt per sec로 계산이 되는데, 이게 이제 해머 말뚝을 때릴 때 해머의 속도가 됩니다. 해머의 속도를 운동에너지 변화는 위치에너지 변화와 같다. 그런 에너지 보전 법칙을 적용시켜서 풀어줘도 되고, 그렇게 해서 v1 계산합니다. m1은 9.8분의, 양쪽에 9.8이 들어가니까 없애도 상관없을 것 같죠? 바로 들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10 곱하기 10의 3, 4, 곱하기 v1, v1, 이꼴, 이꼴, 10 곱하기 10의 3, 4, 플러스, 300, 300 곱하기 v 다시, 이렇게 해서 여기서 v 다시를 계산해 주면 mt per sec로 떨어지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질량을 계산해야 되니까, 양쪽에, 양쪽에 9.8로 나눠서, w과 mz니까요, w과 mz니까 질량을 계산해야 되니까, 9.8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떨어져 나가겠죠? 이렇게 해서 바로 속도를 계산을 해주면 되네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13.6 mt per sec, 13.6 mt per sec에서, 답은 3번으로 떨어집니다. 81번의 답은 3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82번, 중량 2,400 newton, 해전수 1,500 rpm인 공기압축기에 대해, 방진 고무로 균등하게, 육개소를 지지시켜, 진동수비를 2.4로 방진하고자 한다. 그랬어요. 압축기가 작동하지 않을 때, 이 방진 고무의 정적 수축량은, 약 몇 cm인가, 감쇄비는 무시한다. 이렇게 기계가 이렇게 있으면, 지면에 이렇게 해서, 출렁출렁거리는 거죠. 이렇게 방진 고무 6개를 사용을 했어. 방진 고무, 방진패드 6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진동수비라고 하는 값은요, 오메가 n분의 오메가를 진동수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메가 n은 고유 진동수, 오메가는 실제 진동수가 되겠지, 외력에 대한 진동수라고 보면 되죠. 오메가는 외력에 대한 진동수로 이렇게 보고, 오메가 n은 방진패드의 고유 진동수로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오메가 n을 구해요. 오메가 n을 구하면, 오메가 n은 루트 델타 분의 중력가속도로 돌 수 있습니다. 정적 처짐을 이용해서 각진동수 오메가 n을 구할 때는 델타 분의 중력가속도를 적용시킬 수가 있고요. 오메가는 60분의 2파이 n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오메가 n은 2.4분의, 오메가 60분의 2파이 곱하기 n이 1500rpm입니다. 1500rpm. 이렇게 해서 계산한 값은 루트 델타 분의, 중력가속도 9.8rpm로 해서, 양변 제곱해서 델타를 끄집어냅니다. 이제 메타로 떨어지겠죠. 메타로 떨어지고,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을 해서 cm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메가 n에서 델타를 구해주면, 0.23cm, 0.23cm에서 답은 2번으로 떨어집니다. 82번의 답은 2번입니다. 루트 델타 분의 slave 다른 cup가 에이전스스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